휴 엄마 몰래 토끼를 키우고 있어요 볼래요 샤샤 샤샤 휴 지금까지는 샤샤가 조용히 있어서 몰래 키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음 샤샤 아 샤샤 저기 샤샤야 배고파? 샤샤 많이 배고프네 안되겠다 조금만 기다려봐 샤샤 네네네 알아요 네네 그러면요 이번주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주에는 뭐 김밥이나 뭐 그런걸로 되는대로 해요 엄마 몰래 먹을거 가져와야지 그니까 아유 뭐 있는대로 해야지 Cuid 이렇게 해야겠다 뭐하니? 어우 깜짝이야 아 엄마 뭘 그렇게 놀래 아 놀래기는 나 그냥 입이 심심해서 뭐 좀 먹으려고 밥 줄까? 아니야 뭐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어 공부하다가 출출해서 아우 우리 딸 공부해요 대단해요 화이팅 라면 끓여줄까? 오 웬일로 라면 먹어도 돼? 그럼 공부한다 그러면은 다 먹어도 되지? 끓여줘? 아냐 아냐 이거면 돼 괜찮아요 그래 그러든지 파이팅 네 파이팅 웬일로 공부를 한다고 저래? 아 마찬가지 쿠팡으로 뭐 산다는 거래 내가 맛있는 거 많이 가졌어 봐봐 샤샤 자 하나씩 먹어보자 샤샤 샤샤샤 오 너무 맛있겠다 오 오 오 미쳤어 어 오 오 자 먹어봐 내가 먼저 샤샤 이거 먹어봐 아이스크림 입니다 초코맛이랑 바닐라 맛있어 샤샤 맛있지 샤샤 눈알 젤리 우와 처음 뜯어봐 뒤로 나왔어 안돼 이렇게 말랑말랑말랑 뭐 오늘? 음 음 응?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음 으음 너무 좋았어 이것도 먹어봐 눈알 젤리야 샤샤 샤샤샤 샤샤 맛있지? 샤샤 맛있어? 그다음엔 랑캔디 우와 우와 진짜 와 완전 설탕 결정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거 먹으면 입술 파리진다 으아아아 으음 으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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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소음 설탕 덩어리 너도 먹어봐 럿캔디 샤샤샤 샤샤 샤샤 로럿젤리 오우 우와 이거 트로피컬 맛 음 향 좋아 약간 딸기향 뜯어보면 이거는 이렇게 뜯어먹는 맛이지 이건 롤업 젤리 이렇게 졸졸 날아다니는 걸 펼쳐서 먹는 거야 주문 완료했고 한 마리 써봐 공부는 잘하고 있나? 맛있게 먹었어? 그래도 다행이다 엄마한테 안 걸리고 너랑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는 나의 행복이야 샤샤 시험 못 봐서 엄마한테 혼나도 너랑 놀면 행복해져 샤샤 샤샤 배는 더 안고프니? 전혀 배 엄청 부른데? 뭐 라면 끓여줄까? 아니 아니야 진짜 나 다 진짜 먹었어요 진짜 배불러 그래 엄마는 나간다 아 네 리온이랑 오면 뭐 시켜먹어 어플로 그 뭐 할 줄 알지 오예 알지 다 알지 감사합니다 그래 간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구독해 유비를 좋아해 으 으 다행이다 샤샤 샤샤 괜찮아 으 어 엄마가 다시 들어오나 보다 요 왔어 비키 아 텔러 왔어 뭐하고 있었어 샤샤 토끼가 집에 있네 어 다행이다 텔러야 엄마가 아니라 너여서 너 엄마 몰래 키우고 있어? 비밀이야! 엄마 알면 큰일 나! 그러니까 너 큰일 나겠다!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무슨 일이야? 짜라란! 오 깜짝이야! 얘들아 안녕? 천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랬니? 나도! 영 돈이 없는데? 정말이야!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 토끼 못 봤니? 어? 저 안 그래도 천사님 뵈면 샤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샤샤? 샤샤에 대해서 알고 있니? 헉! 샤샤! 샤샤!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다녔는지 몰라! 샤샤! 너 여기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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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뭐? 맛있는 냄새를 쫓아갔더니 버튼을 누르게 돼서 여기에 오게 됐다고? 응? 샤샤 쌀샤샤 샤샤샤! 샤샤샤샤샤 샤샤샤 쌀샤샤 샤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이제 샤샤는 나와 같이 천국으로 가면 되는 거지? 네! 그렇긴 한데 샤샤랑 정이 들어서 샤샤~~ 샤샤, 여기 더 있고 싶니? 샤샤~~ 음, 비키야 너네 집에서 샤샤가 있어도 되니? 네! 있어도 돼요! 근데 엄마 몰래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천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샤샤~~ 엄마 몰래? 음, 그럼 이런 형태는 어떨까? 어떻게요? 인형으로 변해라! 야! 어! 인형으로 바뀐다! 우와! 샤샤~~ 와우! 천재다! 이름 되겠다! 이제 엄마도 허락하실거야! 감사합니다! 천사님! 샤샤, 샤샤샤샤샤샤! 그럼 우리 또 보자! 재밌었지 다음에 또 재밌게 놀자 어 엄마다 오셨어요? 응 리온이랑 맛있는 거 시켜먹었니? 네 치킨 맛있게 먹었지요 그랬구나 잘했네 그 인형은 어디서 났니? 아 이거는 인형은 그 오락실에서 풍선 다트해가지고 내가 딱 딴 거야 어머 그런 노래에서 또 탔어? 재밌었겠네 집에 놔도 되지 아우 되지 그럼 열심히 해서 받은 건데 저레도 신나게 샤샤랑 같이 살기 대성공 그렇게 샤샤랑 비키는 행복하게 같이 살았답니다 샤샤 아우ài ca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